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금호동 벽산아파트 30평대를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아, 보유하고 있으시고요? 네, 앞으로 전망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향후 전망 그럼 좀 살펴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금호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금호동 벽산에 지금은 거주하지는 않으시나 봐요. 네, 저희가 9.13 나오기 조금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한 몇 개월 되셨어요? 구입하신지는? 한 1년? 어, 7월에 계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7월에? 그럼 뭐 한 7, 8개월 정도 되셨네요. 네, 네, 네. 자, 근데 이제 파리대책 이후에 구입한 거라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7, 8개월 정도 구입을 하셨고 이제 실거주 요건으로 들어가신 건데 어떤 부분이, 전망이 궁금하신 거세요? 자체적인 전망도 궁금하고 저희가 한 5년 정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5년 정도 거주를 하고 나올까를 생각을 했는데 또 5년 이후가 되면 거의 23년 뭐 이렇게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때쯤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지역에 거주를 안 하셨었죠? 네,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은 지금은 어디 거주하세요? 아, 지금은 여기 성북구에 있어요. 아, 성북구에. 자, 그러면 일단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 금호동이라는 지역은 이제 이렇게 좀 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예전에 뭐 우리가 금호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언덕들이 많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는 이런 낙후된 집들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그런 지역의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불과 뭐 한 2년 혹은 3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일단 이 금호동은요. 남쪽으로는 바로 뭐가 있죠? 강을 건너면 바로 압구정이죠. 한남동. 네, 네. 네.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바로 성수동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인근으로는 바로 행당동이 있고 좌측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 한남동이 있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타고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의 이 포진하고 있는 여러 다른 지역들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지역에서 건너가서 이쪽 지역에 새로운 신규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교통적으로 3호선이 중간에 가고 있고 5호선이 이제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도심과의 접근성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상당히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점이 역시 우리 지역의 가격을 좀 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5년을 거주하시려고 하는데 재건축을 볼 거냐, 리모델링까지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은 힘들어요. 뭐 연식 자체가 지금 뭐 아직 재건축을 논할 연세가 아니에요, 아직. 네, 그렇죠. 네, 아직 좀 젊고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인데 이것도 5년 안에 얘가 뭐 딱히 다르게 바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들, 인근에 이제 금호동이라든지 신당동에 있는 저런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직 뭐 시범단지라고 해서 뭐 그닥 움직임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데들이 얼마나 빨리 끝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것도 영향을 받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판세로는 리모델링을 당장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바라보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아, 재건축, 리모델링. 5년 이상을 저희가 5년을 거주를 할 생각이고 그 이후로는 혹시라도 한 10년 정도를 세를 주고 더 기다려보는 것도 의미가 없을까요? 세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얘를 벽산 아파트를 보유하느냐 혹은 매도하느냐라고 놨을 때 우리 지금 시청자분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붙냐면 아니면 거주해야 되는 요건도 붙어요. 작년에 7, 8월에 사셨을 때 혹은 7월에 사셨을 때 지금보다는 낮은 가격에 구입하셨죠? 네, 네. 지금보다는 낮은 가격에 구입을 하셨는데 보유 매도에 플러스 거주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세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테크적으로도 일단은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반강제적으로. 이걸 갖다가 매도하고 다른 데로 가고 버티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매는 빨리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네. 빨리 보유기관을 채워놓고 그다음 거를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거주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세금 문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주변 지역에 한남동이라든지 행당동 일부고요, 그리고 성수동에 새로 아파트들이 분양을 막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양은 하지는 않지만 좀 이름이 있고 가격이 높은 것들이 분양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서쪽 지역의 한남동 지역 있죠? 네. 한남동 지역에서 이제 뭐 또 이주 세력도 만들어지고 가격이 조금 조금 끔풀한다면 역시 가장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이 그 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개발이 조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지금 구입하셨던 가격이 제가 볼 때 심리적 저항성 같아요. 그 가격 밑으로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떨어져도 그 가격에서는 지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은 했지만 우리 아파트 벽산 아파트가 금호동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신규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절반 정도의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 8개월 전에 구입했던 가격 밑으로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주 요건을 채우시고요. 거주 요건을 채우시고 일단 지금 당장 어떤 이 정도의 아파트에 이 정도의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주하셔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인데요. 지금 전세계약이 끝나가면서 매매를 좀 해서 이사를 좀 가고 싶어서요. 아 그러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곳들 중에서 지금 있으신가 보군요. 네 첫 번째는 염상동 한마음이고요. 한마음 삼성이고요. 한마음 삼성 아파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화동에 있는 한진 해모로라는 아파트인데 지금 뭐 염상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제출 부담이 좀 크고 한진은 조금 덜 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으셔서. 네 그래서 매수해도 되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또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걸 매수해야 되는지 저희가 같이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희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세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곳은 아까 얘기했던 방화동에 있는 해모로 아파트를 보신 거고 한 곳은 염창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가격은 아까 해모로가 한 5억 24평 보신 거죠? 네 네. 24평 해모로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한 4억 6, 7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4억 6, 7천 네. 네 그리고 한마음 삼성은 한 5억 5천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5억 5천이요? 예 예 예. 그럼 일단 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예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네. 우리 방화동에 있는 해모로와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지하철까지 접근하는 거리는 비슷해 보여져요. 그쵸? 네 네. 지하철까지 가는 거리는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 주변에 이어지는 이 라인이 9호선 라인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9호선으로 갔을 때 결국 도심지랑 연결되는 더 선행지역에 있는 게 염창지역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준점을 영등포나 여의도 쪽을 잡았을 때의 기준이에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주변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한진해모로 쪽이요? 한진해모로와 염창동이 있는 이 삼성의 주변 지역에서 가장 큰 이벤트. 마곡. 마곡이죠. 네 네. 마곡 지역이 이 지역에 이제 만들어져요. 그쵸? 만들어졌죠? 네 네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안쪽에 밀집되면서 결국 커지면 바깥으로 또 개발이 되겠죠? 네 네 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역이 더 좋아 보이지만 네 네 네. 중심점을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방화도 나쁘지 않죠? 네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했을 때 일단 어디를 중심점으로 잡느냐 해요. 네 네 네. 중심점을 여의도나 이런 지역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염창동이 좋아 보이지만 중심지를 마곡으로 잡았을 때는 방화동도 나쁘지 않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냐. 네 네. 봤을 때는 아까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의도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 왜냐하면 아직 마곡지구가 만들어져 있지만 마곡지구의 일자리가 자리 잡힌 건 아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염창역 주변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건 조금 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주변에 계속해서 업무 시설이 쌓이면 충분히 이거는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볼 때 또 하나 보는 거는 주변에 대한 환경이에요. 염창동 지역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런데 방화동에 있는 이 해모로 아파트 주변에는 아파트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가구 다세대 단독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면에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도 역시 개선할 게 있다라고 하면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닥 나쁜 점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음은 사실 해모로 쪽으로 조금 기울여져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딱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건 이 가격이에요. 가격. 아 네네 맞아요. 지금 시기에 지금이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막 이제 침체되어 있다가 혹은 멈춰져 있다가 올라가는 시기에요. 안 그러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시기에요.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요. 그러면 뭐가 강할까요? 5억 5천짜리가 강할까요? 4억 6천짜리가 강할까요? 5억 5천짜리가 더 빠지지 않을까. 그런데 또 염창동에 있는 데는 얘가 90 몇 년 시기죠? 네. 거기는 거의 한 25년 정도가 됐고. 25년 됐고 얘는 15년 됐죠? 한진 방화는 한 15년 정도. 네. 연식도 좋은데 더 싸. 그럼 어떤 선택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얘가 조금 더 탄탄하고 조금 더 그래도 상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둘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해모로로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메고를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조금 하향 추세니까 조금 더 내려서 좀 진행해도 진행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능력이니까 그건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화동 쪽으로 의견 좀 모아드렸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민 이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빠르게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부동산 고민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 궁금하세요? 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금성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입주를 해야 될지 그 사람 입주권을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또 정말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대한 전망들 좀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송림에 있는 금성지구를 가지고 계신 거세요? 네. 금성지구에 연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금성지구에 이제 보유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10년이요. 10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예전에 한참 막 인천지역 뜨거웠을 때 그때 구입을 하셨나 봐요. 네. 그때 좀 많이 올라갈 때였어요. 네. 많이 올라갈 때 구입을 하셔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의 사이에는 네.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를 하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면 보유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뛰려면 인천지역에 있는 이 주변지역에 있는 신규 아파트나 아파트들이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지키고 있죠. 그냥. 그렇죠? 주변 시세가 지금 성당한 800 정도 정도. 네. 그 정도 시세를 계속 유지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유지했던 이유는 왜 서울지역은 올랐는데 왜 인천지역은 안 올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천지역은 밑부분에 송도라든지 영종도 그리고 청라 그리고 주변지역으로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공급이 안 됐지만 외곽지역으로는 공급이 많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공급적인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지역을 보면 공급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포인트를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인천역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현대제철이 있고 두산이 있고 공단들이 있죠. 나무로 가면 인더스파크가 있고 주변지역으로 업무시설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안쪽 지역에 공급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그런데 새롭게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조합은 분양가가 지금 평균 얼마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지금 조합에서 말하는 건 850대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850만 원 정도? 네. 이 지역 평균이 한 700 후반대 가죠? 그쪽 성림 주공 그런 데가 아닌 800대가 좀 넘어요. 800대가 좀 넘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주공 있는 데나 이런 데들이 800이고 여기 지역에 임대 아파트 매입 가격이 7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850만 원에 분양을 한다. 그런데 한정거장 도원역 앞에 가면 서위에서 분양하는 거 있죠? 네. 그거 피가 좀 붙어가지고 한 9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주상복합의 한 평당 가격이 거의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세대수도 훨씬 더 많죠? 네. 3천 세대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주상복합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주변 지역의 안쪽에 공급. 그러니까 이 지역의 키는 과연 이 안쪽으로 공급을 했을 때 그동안에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재가 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역 주변으로나 이 주변으로 계속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상업시설 정비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죠? 네. 그 앞에도 전도관련 구역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업무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런 업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가격보다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그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거기서 남는 부분은 생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아파트가 될 때까지는 좀 가져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매도하는 게 나을라나요? 입주하고 나서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매도한다고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입주하고 나서 만들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만 떨렁 세워놨다고 여기가 시세가 상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2년, 3년 후에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테이라 임대 아파트로 한 3천 세대가 가고 1천 세대 정도는 조합원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전도가 있는 구역도 하고 성임체교적도 하고 그래서 물량이 쏟아지면 어떤가 해서 그것도 궁금해서.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포인트예요. 이런 업무 시설이 있기 때문에 3천 세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면 시간이 걸리겠죠. 처음엔 조금 힘들어하겠지만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뉴스테이 이런 3천 세대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 오히려 장점 부분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구 및 김재민 이사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네.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저는 푸가연동 힐스테이트 신촌 45편 분양권 갖고 있습니다. 거기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돈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아연 1구역을 투자하고 싶은데요. 서대문구에 있는 거예요? 네, 아연 1구역은 마포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전망도 좀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먼저 말씀해 주셨던 분양권부터 좀 살펴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이사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힐스테이트 신촌을 가지고 계신데 몇 평형 갖고 계세요? 네, 45평입니다. 45평형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이 지역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와이프가 거기 근처 직장을 다녀가지고요. 실제로 거기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 거주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저는 거주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좀 더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조금 지도를 키워서 보면요. 우리 이 부가연, 아연 이 지역 그리고 마포 지역 이 지역이 어떤 이미지인가요? 중심 이미지예요? 외곽 이미지예요? 중심. 중심 이미지죠. 그러면 그 중심 시설에 걸맞는 나머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나요? 시설들이라 하면 첫 번째는 업무 시설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들어올 수 있는 교통 시설을 얘기하고요. 교통 시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인데 이제 학군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이 지역에? 업무 시설? 네, 갖춰져 있잖아요. 네, 업무 시설이 있습니다. 마포 지역부터 이렇게 애호객까지 해가지고 이 지역이 대부분 업무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심지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바로 지나면 교남동 지나가지고 이제 바로 종로죠. 그렇죠? 을지로 종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업무 시설이 있고요. 또 조금 더 간다고 하면 여의도권에는 더 금융에 관한 그런 업무 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업무 시설을 내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동역이 가지고 있는 퀀터풀 역세권, 그러니까 여기 4개 지나가는 역도 있고 충정로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기관역인 서울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의 요충지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도 역시 만족을 해요. 추가적으로 이 학군은 결국 우리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학군은 결국은 이 아파트 가격이 만드는 게 학군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쪽 주변으로 아마 학군이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인근 지역으로 해서 학군이 계속 평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 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힐스테이트 신촌이 그닥 다른 아파트보다는 위치가 좋지는 않죠? 조금 구릉지에 올라가 있고 다른 이 편한 세상이나 이런 평지에 있는 어느 정도 구릉지, 여기도 구릉지인데 조금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볼 때 앞동에 101동 있고 102동, 103동, 104동 있을 때 101동과 104동의 가격이 같지는 않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중심지에 있는 가치는 좀 더 높아지니까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그 1구역 얘기하셨죠? 1구역, 이제 마포 1구역인데 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좀 존재를 해요. 뭐냐면 여기는 공유 지분으로 된 그런 필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토지에 소유하신 분들이 한 2,800명 되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한 2,100세대 정도가 돼요. 나머지는 이제 조합원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 차이 그리고 그 공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반대해도 대부분 반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열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조성이 된다고 하면 좀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너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한번 세미나 오셔서 재건축, 재개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말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동일하이비를 매수를 해도 좋은지 향후 전망이나 그다음에 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시기나 그런지 지금 가격은 호가는 좀 되게 많이 비싼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향후 전망 그럼 저희가 좀 살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궁금증도 계속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정동 동일하이비를 보신 거세요? 2단지? 네, 네. 2단지를 보신 건데 이렇게 그냥 보더라도요. 네. 단점이 눈에 확 들어오죠? 아, 네. 멀잖아요, 그죠? 신정 내거리역 지하철 가려면 한참 걸려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되고 앞으로 목동선이 들어오게 되면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시작이 10년 후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나이도 생각해야 되고요. 네. 10년 후까지 바라본다면 이 아이가 10년 후에 가격을 높이면 좀 더 안에 있는 데는 어떨까요? 더 많이 오르겠죠? 아, 네. 저는 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교통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뭐 이런 단점들이 안 보이니까 만약에 동일하이비를 선택하느니 조금 더 단지수가 작더라도요. 네. 조금 더 뭐 역세권에 가까운 것들, 목동선이 안 생겨도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목동선이 안 생겨도 되는 건데 왜 목동선을 굳이 만들어서 거기에 개발돼서 가격이 올리려고 하는 기대감만 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가격대로 해서 오히려 지금 세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줄여도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 의견 드릴게요. 아, 혹시 트럭 터미널이 뭐 저기 좀 바뀐다고 해가지고. 트럭 터미널이 이제 도심 터미널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2022년, 2023년에 준공 시작해요. 아, 네. 이제 착공을 시작해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트럭 터미널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 우리 트럭 타고 출근하진 않죠? 네. 그죠? 지하철 타고 출근하잖아. 네. 이거는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조금 세대수가 작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이 착한 아이들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